자, 지난번 김석우 임검 과정 얘기 좀 해볼까요? 김석우 조형제 부작용, 나 이제 그놈이 뭔지 알고 준비한 거죠? 우리 간검사 말로는 그 뇌 MRI 검사가 끝이 나서 추가 검사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던데. 김석우가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일으키게 되면 MRI 때 찍은 사진 모두가 증거능력을 잃게 될 테니까요. 김석우 구속 집행정지로 내보내려는 거 처음부터 나 선생인 계획 맞죠?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김석우 구속 집행정지로 내보낼 거라고. 나 이제 그놈이 김석우 조형제 부작용 미리 알고 그... 가돌리늄을 과도하게 주사시켜서 아나필락시스를 유발한 거. 맞죠? 아니요. MRI 추가 검사를 위한 가돌리늄 제투에 있는 문제가 없었습니다. 한 선생. 나이제 선생님도 저도 김석우 병명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. 당신 지금 그 말 의사로서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? 네. 108고요 양입니다. 아침 날씨 10 21 20